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양평에 우리 장모님께서 지으셨다는 아파트,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특별수질보호구역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대형 건물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한강변에 또 낙동강변에 주요 하천 상수보호구역이라서 하수정말처리장이 연결이 돼 있어야만 건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흥삼리 산82번지, 산85번지일 때는 여기가 산이야. 건물이 없었어 옛날에. 그냥 야산. 그래서 애초에 여기는 하수정말처리장이 연결이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애초에 건물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못 짓는 곳이었습니다. 800제곱미터라면 어느 정도 규모라고요? 네. 빌라 한 동? 빌라 한 동이죠. 이게 800제곱미터면 한 25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5평짜리로 하자면 13대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아니, 그 뭐 단독주택 좀 크게 지으면 거기 하나 다 짓겠네. 그렇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 단독주택 같은 큰 거 하나면 뭐. 그게 끝이야, 땡이야. 땡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큰 아파트를 갖다 진 거 아니야, 아파트 단지를. 네, 16,000제곱미터입니다. 16,000제곱미터에 무려 350세대가 들어갔어요. 350세대. 이거 어마어마하게. 하수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기 보면 까맣게 보이시는 이 지역이 전부, 여기는 아파트 대형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클릭 한번 해주시면, 여기 빨간 쪽으로 보이시죠? 빨간. 빨간, 여기는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러면 우리 장모님께서 지으신 아파트는 어디 있느냐. 한 번 더 클릭. 노랗게 보이시는 여기입니다. 여기, 노랗는데 여기예요. 벗어나 있죠? 완전히 벗어나 있어. 네,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네, 대단한 분이셉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래는 공영개발, LH가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를 무산시키고 아파트를 지었더라고요. 공영으로 LH가 했다면 하수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했을 테니까 주변에도 이 인프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생겼겠죠. 그런데 문제 뭐냐면, LH는 또 여기서 살짝 옆으로 갔어. 이 땅이 아니야? 이 땅이 아니에요. 옆에서 살짝 옆으로 가가지고, 아까 이 빨간 데 보이시죠? 다시 한 번 가봅시다. 이 빨간 데 안에 들어가는 거야? 빨간 데 안으로 살짝 들어가요. 그렇구나. LH는 안에 들어가 있었던 땅이었어, 애초에. 나는 왜 LH가 저렇게 이 수질 보존 지구라는 걸 알면서 왜 저기를 갖다 선택했을까? 그런데 저기를 선택한 게 아니야. 네,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긴 또. 그러니까 여기로만, 공영 1위 쪽 여기로만 들어와도, 여기로만 들어와도 이거는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에요. 네, 안으로 살짝 들어와서 짓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굳이 무산시키고 밖으로 나가서 지은 거야. 왜 그랬을까? 거기에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개발 못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왜 무산시켰을까? 무슨 명분으로? 주민이 반대를 한대. 자, 그래서 LH는 주민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처리합니다라고 했어요. 양평군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소형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너무 반대가 심해서. 그래서, 그리고 보상가도 너무 낮고요. 그래서 이주 대책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어. 심지어 양평군 의회에서는 2007년 6월에 이거 철회축구 결의안, 반대, 반대 결의안까지 채택을 합니다. 만장일치로.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언제? 2007년 6월이에요. 자, 그런데 뭐예요? 양평군 의회에 가서 물어보니까, 어머, 우리는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는데요? 없는데요? 그런 얘기? 반대? 우리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마이뉴스에서도 취재를 했지만, 저희도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양평 여기에는 원래 주공이... 서울과 다르다 하네. 주공이 제법 아파트를 많이 지었대요. 그리고 브랜드로 인정받아요. 양평만 해도. 그러니까 누가 여기 저 동네까지 큰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모르는데 옛날에는 다 안 그랬거든. 그래서 주공 아파트 지었나 보다. 그리고 지을 때마다 맨날 소동이 있었대, 반대하고. 그런데 반대한다고 해서 주공이 아파트 못 지은 적은 없었대요. 매번 지었대. 세상에. 그래서 주민반대 때문에 아파트가 못 들어왔다는 얘기는 자기는 처음 들었대. 실제로 왜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취재를 하면 다르잖아, 기사가. 다 보니까 다르더니. 아니, 조중동서부터 천편일률적으로 주민반대, 주민반대 그랬는데 실제로 반대 안 했대잖아. 주민들은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저 뭐예요? 주민반대가 없었어요? 진짜로 없었어요? 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싹 뒤졌어요. 그러면 주민반대가 있었으면 당시 지역 언론에 뭐라도 나왔겠지. 그러니까 뒤져봤습니다. 지역 언론을 뒤진 겁니다. 그래서 양평군 의회 결의안을 제가 뒤져봤거든요. 2007년 6월 28일 날 양평군 의회가 이렇게 결의를 했더군요. 그런데 보세요. 보상액이 너무 낮다고 그랬어요. 현 시가에 의한 보상이 돼 났대요.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말이 되냐고. 심지어 최은순이 자기 친척한테 땅을 살 때도 공시지가로 샀어. 공시지가로 샀는데 여기는 시가로 샀는데잖아. 아니, 생각해봐요. 자기가 자기 친척한테 땅을 사는데, 그때도 공시지가로 주고 산 것이 그것이 보전이 서류로 돌아다니는데. 여기는 시가로 산다면 시가는 5배에서 10배야.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로 산다는데 그게 왜 낮은 보상이야? 이것도 되게 웃긴 해요. 대장동도 그랬거든. 대장동도 남욱이니 이런 애들이 계약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시가로 다 했다고. 그러니까, 시가로 했는데 왜 낮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사람들, 원주민들의 피노물을 어쩌고. 탐문을 해보니까 지역 유지라든지 당시 토지 소유자들에게 반대를 했고 퇴직 공무원들이 반대를 했대요. 퇴직 공무원인데 군청 고위직이었대. 군청 공무원 고위직이 얼마 하신 분, 뭐 하신 분인데 군청 과장님이셨대요. 과장님이 고위직이에요? 아유, 고위직이지 뭐. 하여튼 뭐 과장님이셨대. 주택과장이 이런 사람인 거야? 모르지 뭐. 하여튼 과장님이셨대요. 하여튼 반대를 주도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강제수용이 된다. 우리는 2주 대책도 없이 쫓겨난다 이랬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대. 그래서 반대를 했대요. 근데 주민들 중에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대상 지역이 아닌 분들이었어요. 여하튼. 그래서 이런 사진과 같은 이런 게 나왔거든요.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세요. 주공보상팀 마을에 나타나면 몽둥이로 때려잡자. 이게 보면 어느 집 문 앞에, 대문 앞에 걸려있는 거죠. 아마 이 댁이 반대 운동을 주도하신 분 같은데 이 사진이 언제 찍힌 걸까요? 당시 지역지 기사인데 날짜가 언제? 2011년. 아까 군의회는 언제? 2007년. 군의회에서 먼저 교리안이 나왔네? 예언했네. 예언을 했어. 주민반대보다. 주민반대를 예언했어. 소름돋아. 주민반대가 있어서 했다며. 잠깐만. 2007년 6월에서부터 2008, 2009, 2010, 2011. 4년 전에 예언을 했어. 그래서 설마 4년이나 이렇게 했을까 해서 제가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여기는 동부중앙신문이라는 데 있는데 양상의 거리. 이렇게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싹 뒤져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다시 가주세요. 앞으로요? 네. 앞으로 다시 가주세요. 이 사진의 최초 보도 시점이 나왔어요. 최초 보도 시점. 최초 보도 시점이 나왔는데 최초 아무리 빨리 올라가도 2008년까지 올라갑니다. 2008년? 네. 2008년까지 올라가지는데 그 이상으로는 안 올라가죠. 그래도 2년 전. 1년 전. 1년 전의 예언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예언에서 의회가 먼저 결의안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더 이상해져요. 앞에 그 사진. 3년을 울고 먹은 거예요, 이 사진을. 한 번 해서. 오, 그렇네. 3년을 울고 먹은 거예요. 이런 깨알 디테일이 좋아. 이런 깨알 디테일이 진짜 기자들만 알 수 있는 거야. 이건 현장을 취재해 보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진 한 번 해서 3년을 울고 먹은 거야. 진짜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이 저것 쓰면 저걸 갖고 3년을 울고 먹냐. 재미있죠. 제가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 없는 반대를 만들어냈구나. 조작했다. 여론조작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군청한테 가서. 그랬더니 당시 군청 관계자의 변명이 웃깁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고 소형 임대 아파트를 반대한 거다. 만약에 괜찮은 평수가 있었다면 그게 했을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신문의 보도. 지역신문의 보도는 뭐냐면.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추진할 능력이 있었으면 아마 했을라 할지도 모르지. 왜? 당시 양평 지역의 청약통장 가입자가 2천 명이 넘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했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도 주공에 또 물어봤어. 지금의 LH. LH 가서 물어봤어요. LH 물어봤더니 아닐걸요? 그러자고. 그건 아닐걸요? 그러더라고요. 왜 아닐걸요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주공이 맨 처음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 곳은 띵동역입니다. 여기입니다. 최초입니다. 한 번 더 누르시면. 최초 계획진역이고요. 그런데 여기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옮겨가요. 띵동 두 번째 지역. 그런데 여기서 주공에서는 대체부지 여기가 안 되면 여기라도 가서 할게요. 둘 중에 어느 쪽이 좋으시겠어요? 최초 계획진역에서는 주공에서는 18평에서 25평을 제한했고요. 대체부지에서는 여기는 25평에서 32평을 제한을 했어요. 중대평이 됐네요. 괜찮죠. 그런데 양평군에서는 어떻게 하냐. 싫어. 무조건 싫어. 둘 다 싫어. 그런데 띵동. 주공이 물러나자마자 한 달 뒤에 이 자리에 띵동 자리를 허가를 내줍니다. 양평군에서. 이거는 뭘까요? 어떻게. 뭐겠습니까? 내줬을까요? 이거는 군수 한 명 가지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네. 보세요. 의회 반대 결의문이 먼저 나와요. 그렇죠. 예언 결의문. 그런데 의회 반대 결의문이 나올 때 최은수는 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열심히 매입하죠. 심지어 8억을 투자 받아서까지 매입합니다. 그리고 주민 반대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LH가 건설 계획을 철회한 직후에 도시 계획 서류를 접수를 합니다. 그게 2011년인데요. 그러니까 건설 계획 철회를 한 건 6월이고요. 7월에 계획 서류를 철회하는데 8월에 계획 서류를 접수를 해요. 한 달 만에 저거 계획 서류 못 씁니다. 그러니까 철회할 거라는 걸 알고. 그렇죠. 그 정보를 누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접수한 지 1년 만에 정확하게 해보니까 11개월 만에 허가가 나옵니다. 이것도 대장동 허가 나오는 거랑 너무 유사한데. 대장동도 사실은 MB가 먹으려다가 다 못 먹고 놓친 거잖아. 그걸 갖다가 박근혜가 주워간 거잖아. 대장동도. 그거랑 비슷한데 지금 MB가 먹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박근혜가 다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실패한 거죠. 그렇죠. 이재명 지사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5,700억 가까이를 뜯어낸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막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다 먹은 거네요. 다 먹은 거죠. 이건 최은순 혼자 했다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세요. 그러면 아까 봅시다. 여기에 개입한 걸로 의심되는 사람. 기본적으로 군수는 들어가야. 당연히 들어가지. 군의회에 들어가. 싹 다 들어가야 돼.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 들어가. 당연하지. 그다음에 마을 유지들 들어가. 그럼. 그다음에 언론 들어가. 언론도 들어가야지 당연히. 자, 그러면 뭐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지역 토착 비리. 지역 토착 카르텔. 아니야. 토착 카르텔보다 더 셀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더 윗선에서 이 토착 카르텔들을 이용해서 하나 해먹고 나눠주고. 자, 그런데 이 토착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과연 윤석열이라는 뒷배를 가만히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최은순한테 이걸 몰아줬을까. 그럴 리가 없죠. 이익은 최은순 혼자 다 봤단 말이야. 우리 저기. 아니, 잠깐만. 토착 비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나눠 먹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최은순이 혼자 다 먹었다고 이거에. 지금 다 먹었는지 지금 그쪽으로 돈 다 돌렸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모르잖아. 그런데 여하튼간에 일단. 수산을 해봐야 알지. 그렇죠. 돌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지원소 혼자 다 먹은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존재를 과연 생각 안 하고 이 얼개가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나니까요. 그러니까. 2011년서부터. 보세요. 2011년이라고 하는 게 왜 주목이 되냐. MB 말기죠. 그러니까 MB 같은 경우는 자기가 통치자금을 세이브를 해서 자기의 대통령 이유를 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돈을 걷어들일 때지만 또 저기가 언제냐. 그러나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줄리아하고 연애를 시작을 했던 때예요. 2010년부터 연애를 하면서 2011년을 넘어서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2012년에. 그렇죠? 네. 그러면 2011년 이때는 거의 저 사람이랑 이 정도의 관계가 되니까 윤석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 때야. 그렇죠. 벌일 때라고. 본격적. 특수부. 특수부 검사니까. 자. 이 정도. 여러분 제가 이거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진짜. 앞에 화차 얘기도 무섭죠. 그 돌아가신 분 또 2011년에 돌아가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무섭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소름 끼친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소름 안 끼칩니까? 이걸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정도를? 이 정도를.